제 몸이 50대, 60대에서도 좀 날씬한 편인데 배가 좀 나온 편입니다. 배가 지금 170에 허리가 35, 팬이 입은 36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옷을 이렇게 배가 나와서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짧아요, 밑이. 이건 밑이라고 그럽니다. 밑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짧고요. 뒤에가 남아서 여기가 여울지듯이 막 남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뒤에를 좀 쳐낸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이 앞을 보면 이 앞을 달아냈습니다. 밑에 단을 잘라낸 것을 가지고 여기를 달아냈어요. 이렇게 보면 달아냈죠? 이렇게. 사업보선은 밑이가 짧아가지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서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밑이 짧아서 이렇게 달아내서 제가 입었는데요. 배를 약간 훌쩍하고 배를 좀 안으로 들어 놓고. 옷을 이렇게 입어야 정상입니다, 옷이. 이렇게. 배가 조금만, 조금만 더 들어가 줬으면 좋겠죠잉. 배가 지금 안 들어가서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고. 뒤에 여기도 좋고. 허벅지 밑에 여기도 보면은 우는 게 전혀 없죠잉. 바지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양복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바지가 봐야 딱 옷이 좀 때깔이 난다고 할까요? 힙도 좀 때깔이 나고. 제가 좀 힙이 좀 없는 편인데도 힙이 있게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궁금스럽게. 남자고 여자고 바지는 허벅지의 곡선입니다. 힙의 곡선. 이 곡선이 잘 나와줘야만이 잘 나와줘야만이 뒤에서 뒤태가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뒤태가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가 이렇게 여워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구두를 딱 신어도 어느 구두를 신어도 딱 멋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달아내는 거. 지금 여기 보면은 지퍼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거든요. 이렇게 됐죠. 달아낸 부분이. 이 앞마이 고와대를 여기를 보면은. 고와대를 보면은 굉장히 작잖아요. 옷이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던 옷이에요. 근데 제가 밑단을 수선하면서 남은 원단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아낸 겁니다. 그럼 옷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옷을 지금 정상적으로.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옷을 올려서 딱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배가 딱 1인치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하고. 폼이 어떻습니까? 폼이 어떻습니까? 괜찮죠잉?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손님들도. 이 새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칠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태의 옷이 나오는가를. 내가 설명을 하면서. 고치는 것도 찍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로가디스 산 정장의 아래톨입니다. 바지. 팬츠. 근데 이렇게 혀티를 안 하고 이렇게 맺을 때 허리가 약간 크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줄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밑에 허벅지 쪽에 이렇게 보면은. 옷이. 노을이 질 거예요. 파도처럼. 노을이 져요. 근데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고치는 방법이.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뒤를. 뒤에 엉덩이 쪽에를.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요. 엉덩이 쪽으로 한 반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올리니까 없어지잖아요. 지금.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엉덩이 곡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면. 뒤에가 이렇게 막 여울이 지면서. 곡선이. 힙 곡선이 하나도 없어서. 힙이 밑자입니다. 밑자. 근데 이런 것을. 재단에.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재단하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얘가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는. 요울이 제가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 주니까. 그런 게 없어지죠. 힙 곡선도 좀 살아나면서. 재단할 때. 이게. 아주. 어. 조금이에요. 한. 벽지 한 장 차이인데.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많이 좋은 건 아니고요. 중급이나. 왕급이나. 이렇게. 정입자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기술자들은. 잘 안. 안. 아르켜 주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를 해 가지고. 딱. 좀.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싹. 공유를 하면서. 어. 1어로. 자막도 올리고. 영어로도. 자막으로 올리고. 또. 한국. 자막은 안 올리고. 말로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기술의. 노하우의 차이는. 이만큼. 다릅니다. 이렇게. 짠. 차이 다릅니다. 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으셨다면. 제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싶으면. 안하고 싶으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고칠건데요. 고칠 때도. 이렇게 보고 고치는 거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면서 고치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지를 수선을 하는데요. 신사옥 바지를. 이 바지는. 기성복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옷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기성복을 그냥 입으면은. 옷이. 맵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맵시가 안 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맵시 나게끔. 딱 고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이 이렇게 해보니까. 38이구요. 저는 기장이. 이렇게 해서. 기장. 맨 처음에 이제. 기장을 먼저 잘라 내면 됩니다. 38이구요. 시력은 2인치를 주면 됩니다. 2인치. 2인치로 주는데. 옛날에는. 기판이 약간. 크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일자로 해도 됩니다. 일자로. 이제. 잘라낼거구요. 여기. 잘라내는데. 접을 자리. 나중에. 잘라서. 이게 이제. 8인치에요. 기장. 포기. 근데. 저는. 7인치 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씩 정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에서. 시집 2인치를 주고. 반씩 잘라낼거구요. 이 원단은. 버리면 안됩니다. 버리지 말고. 놔두면 됩니다. 이거 놓고. 표시를 해주고. 안쪽을 뜯을거니까. 안쪽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쪽만. 한쪽만. 한쪽으로 줄일거에요. 이거. 양쪽으로 줄일거에요. 그 다음에는. 옷을 이렇게 뒤집구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지를 고칠 때는요. 남성용 바지를 고칠 때는. 항상 뜯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뜯어야됩니다. 일할때도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고. 뜯을때도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하는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됩니다. 귀판을 여기로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좀 줄일거니까요. 여러군데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허리를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위중으로 박어져 있는데요. 위까지 다 박어졌네요. 이거. 사거리.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거에요. 달아지지 말라고. 또 박아야될거니까. 이거는 다 뜯지 말구요. 송곳으로. 그러면은. 이중지로 여기까지 박아놨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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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 놨는데요. 요것은. 지금. 밀어서 뜯어 줘도 되구요. 나중에 뜯어도 되구요. 미리서 뜯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쫙 뜯으면 됩니다. 나중에 해줄 때. 칼로 해도 되는데요.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뜯는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이 두줄로 박혀 있습니다. 여기가. 두줄로 박혀있고 이쪽이 두줄로 박혀 있을때도 있어요 그러면 두줄로 박혀있는 쪽을 먼저 뜯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니까 제가 호황을 끄습니다 여기도 보면 두줄이에요 두줄이잖아요 여기 두줄이고 여기가 한줄이고 두줄쪽은 위에서 여기 쫙 뜯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양복점에서 옷을 맞춘 옷이나 고친 옷들은 뜯으려면 영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딱 이렇게 했으면 한쪽으로 줄일거니까 밑단을 꺾아야 되겠죠 일자로 그대로 꺾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딱 하세요 저는 옷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두줄이 밑에가 있으니까 밑에서 그 다음에 밑단을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이런건 여기다가 놓고 반대편 잡고 약간 당겨주면서 딱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건 무시하고 그냥 반드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판으로 가야 되겠죠 뒤판에 재단을 해야 되니까 뒤파를 잠가주고요 이 이 요령만 알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이 요령만 딱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손님들이 옷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서잖아요 큰 거울 앞에 서면 딱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손님도 압니다. 본인이 옷을 입었을 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기분이 좋으면 손님 표정을 보면 손님이 쉽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이 적어서 안보이는데요. 사진을 보면 아까 제가 옷 입었을 때하고 엉덩이가 남아가지고 좀 컸었잖아요. 크고 여기가 여울이 막 졌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쳐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박혀있는 게 어떻게 박혀있냐면 박혀있는 선이 이렇게 지금 이게 완성선입니다. 이 완성선을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가. 궁뎅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뎅이가 아주 큰 사람. 힙이 오리 궁뎅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힙이 오리 궁뎅인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 허리를 조금 줄일 건데요. 그냥 가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재단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정석을 벗어나서 저는 지금 재단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요. 힙이 약간 좀 튀어나오게끔. 멋지게끔 재단을 할 겁니다. 카메라에서 잘 보이게끔. 파란색깔. 그래서 여기는 일자. 이렇게. 수상할 때. 이게. 이 곡선을 주면서. 이게는 지금 앞판입니다. 이쪽은 지금 뒷판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아져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가지고요. 지금 제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5인치. 지금 아까 그 박진선을 보니까 4인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약간 좀 저는 좀 길게 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재단을 하는 데서 보통 기본이 4인치 반인데. 5인치로 밑이 조금 짧은 듯 하니까 아니에요. 5인치 안 하고 4인치 반으로 할래요. 그냥 비판을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를 4인치 반 이렇게 보면은. 이게 5인치 하면 편합니다. 편하게는. 근데 폼이 안 나요. 4인치 4번 이상 정도 해 주겠습니다. 네. 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그러면 이걸 그냥. 그냥 쭉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이 가위질 할 때는요. 항상. 가위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 이게 지금. 4조각을 나와야 되잖아요. 열량 줘서. 이 정도는 쳐내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쳐내도. 그래서 여기 가위질 할 때는요. 손을 딱 잡고 손을 딱 눌러주고. 나중에. 끝을 봐가면서. 끝을 봐가면서. 끝을 봐가면서. 끝을 봐가면서. 끝에는 1cm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곡선을 잘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 곡선이 잘 나옵니다.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충 돌려놓으면 안됩니다. 여기. 이 선대로 딱 돌려놓으면. 여기. 딱 나도 맞춰. 이. 이만큼은 지금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 재봉선하고. 여기하고 안맞습니다. 크고 좋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맞춰주고요. 제가 반인치를 쳐낸다고 그랬죠. 여기. 7인치반. 이거 8인치반이기 때문에. 7인치반으로. 그래서 여기를. 손을. 자연스럽게. 반대단이 놔줘야 됩니다. 놔주고. 여기서 재단을 하면서. 반인치만. 지금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완성선인데. 반인치를 줄일거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무릎선이거든요. 재단하는 방법이.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릎선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가. 장단지가 큰 사람들이. 적어버려요. 여기 사선으로. 약간. 가게끔. 사선으로. 여기서. 사선으로 올려서. 제가 아까. 입었을때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여기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약간만 크거든요. 여기는. 많이 줄이는거 아니에요. 조금만 줄여요. 조금만. 한 5mm 정도만.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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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렇게 세줄겁니다. 지금. 이게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지금. 여기가. 완성선. 완성선이. 원래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천해진다고 했잖아요. 완성선. 허벅시에. 우는 양. 이렇게. 노을이 졌었잖아요. 옷을. 입었을때. 그걸. 지금. 없애주는거에요. 여기서. 곡선에서. 쳐주는거에요. 남는 양만큼. 지금. 보면은. 완성선이 잘 안보이니까. 제가 완성선을. 끓여놓고. 원래 있었던 선을. 그래야. 얼만큼. 재단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로 찍다보면. 잘 안보이잖아요. 얼마만큼. 수선해야 되는지. 이. 하얀선이. 원래 있었던 선입니다. 박혔던 선인데. 이. 지금. 파란선으로. 수정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잘될때게. 여기. 한번에 대지말고. 여기에서. 지금. 허벅시에. 남는 양. 이. 방이지만. 쳐내도. 엄청 많이 쳐내는 겁니다. 지금. 차는. 부분만 대도 되겠네요. 여러번 안돼도. 이정도만 쳐내도. 옷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긴것 같아요. 그래서. 윗이. 너무. 여기가. 길어 놓으면. 밑에가. 안예쁩니다. 옷이. 좀. 당겨줘야 되는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땡기게끔. 스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국복바지는. 크게 하고요. 바지가. 멋있게 하려면. 좁게끔. 근데. 이렇게. 면바지는. 양복바지는. 이렇게. 좁게 해보면. 당겨서. 못입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식이나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한. 1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가랑이가. 당깁니다. 불편하고. 또. 허벅지도 많이. 줄여놓으면. 이게. 허벅지가 또. 당깁니다. 지금. 곡성이 조금. 조금. 많은 것 같죠. 이쪽 선은. 아니다. 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질을 쭉. 여기서. 일자로 쭉. 하겠습니다. 반인치만 놔두고. 1cm만 놔두고. 쭉. 잘려 놓으면. 자를 때. 밑에치를 항상. 같이 봐야됩니다. 밑에치 안보고. 하다보면. 한쪽만 잘라. 그러는 수가 있어요. 가위질은 정확하게 안가. 가위 끝을 봐가면서. 초보자들은. 저처럼 가위질을 하려면. 좀 힘들거에요. 끝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쳐주겠습니다. 반대편. 지금 이렇게. 앞판을 보면.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입고 사진을 찍었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제가 재단을 하면서. 밑에만 할거에요.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까지는. 쳐내고. 저기는. 약간만 쳐낼겁니다. 저 위에는. 그래서. 한가지 재단할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반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잘 돼야 되죠. 여기 지금. 1cm로. 밖에 있던거에요. 그러니까. 뭐. 시작. 그런거. 신경쓰지 마구요. 반인치. 여기. 무릎선이. 무릎선이. 여기. 무릎선이. 바지에. 무릎선. 무릎선까지. 저 위에는. 안쳐내도 될거 같아요. 좀. 잘을 대보니까. 여기. 거의. 남는게. 별로. 여기. 위에. 앞에만. 약간만. 좀. 바지는. 바느질은. 땀수를. 다툰다 그러잖아요. 1mm만. 조금. 더 박아도. 옷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정도. 예민한게. 옷이에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가. 좀. 허벅지 양이. 조금. 많은거 같아요. 여기만. 조금. 차 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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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도. 약간. 좀. 한. 5mm정도. 체내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체낼때는 잡고 이 정도만 체내도 이제 어바르크 칠때는 딱 맞춰서 쳐야 되겠죠 그럼 뭐 재단은 다 끝났고 이제 공개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재단은 다 끝났고 옷 할 거 없네요 어바르크 쳐서 이렇게 박는데 이거 박을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치는 것은 비성복 재단 했을때는 앞뒤판이 딱 맞아야 되지만 고쳤을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딱 맞아야 되는데 뒤판이 좀 적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잡고 무릎선까지는 그대로 잡습니다 한 번에 그냥 잡고 이렇게 잡고 쫙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박아주면은 이게 정바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박아놓고 다리면서 박아가지고 다리면서 쫙 당겨가지고 받고 다릴 때가 이렇게 딱 당겨서 다려주면은 옷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바지가 입었을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이건 지금 여기를 보면은 바지가 적게 하다보면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주머니가 당겨서 그런 경우는 여기를 원단을 대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같이 박아줍니다 같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원단을 대고 그게 원단이다 예를들어서 원단이다 그거도 옆에 옆에가 당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옷을 입었을때 벌어지면 괜히 보기싶거든요 옷이 이 옷도 약간 벌어지네요 안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오바라크 쳐서 공제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오바라크 쳐갖고 박아가지고 왔어요 박는 것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명 박는 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다가가지고 왔구요 여기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허벅지게 오면 늘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다려줘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때 주름이 돌아갑니다 주름이 돌아가지 않게끔 고친 옷은 항상 이렇게 다려서 쫙 늘려줘야 됩니다 피판을 늘려줘요 그리고 피판은 여기는 항상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피판을 여기를 안 늘려주면은 옷을 입었을때 옷을 입었을때 엉덩이 쪽으로 옷이 말려 들어갑니다 항상 여기를 늘려가지고 자기가 조절이 됩니다 옷을 다릴때는 재봉선을 4개를 한번에 잡구요 옷을 이렇게 일단 들어줍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리기가 쉬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놓고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게 다리기가 이효력입니다 이게 저는 촬영을 해야되니까 천천히 하는거고 그러면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여기를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밖에 재봉선하고 안쪽에 재봉선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핀으로 하나 찔러 놓구요 핀어놓고 여기서 재봉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틀어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하고 일자로 나와서 리페치하고 맞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는 전문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다르겠습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쭉 다리고 앞판을 먼저 다릅니다 한쪽으로 줄였기 때문에 주름이 앞쪽이 있잖아요 옆으로 늘어질 때 다리는 기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는 다리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잘 안맞이 어차피 그러면 없는 옷은 주름이 없는 옷은 여기까지만 주름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턱을 요 밑으로만 잡습니다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일직선으로 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빠듯하게 나와요 일자로 일자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리 덱에 뒷주머니 앞쪽으로 제끼고 손바닥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서 겹쳐있는 놈을 쫙 펴줘야 됩니다 겹쳐있는 이런 것을 올리면서 펴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너무 쭉 당겨 보면 안되겠죠 남는 양은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상에 이렇게 다렸을 때 여기가 기프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이게 좀 덜 나오는 편인데요. 약간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다 됐으면 이걸 이렇게 세겹으로 해서 딱 놓고 안에 질작 이렇게 해주는거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추고 아이롱을 먼저 아이롱을 먼저 위에다 둡니다. 넣고 질면서 하는거에요. 그러면 질바한테도 안하잖아요 지금 하나하면에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안에 질을 싹게 해주면서 아이롱을 누르면서 질바한테도 안하죠. 이게 잘 안 맞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초크로 초크로 분필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칠하면 없어집니다. 초크로 초크로 없어집니다. 초크로 분필이잖아요. 여기가 학교 다닐 때 금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초코고. 지금 이 양이 남잖아요, 지금. 이 양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밀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릴 때도 좀 여름이 있습니다. 자를 때 그냥 다리면 스팀 아이롱이라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삑삑이 아이롱으로, 그걸 삑삑이 아이롱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롱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식히잖아요, 열을.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선풍기를 옆에다가, 조그만한 선풍기를 옆에다가 딱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아까 주름이 지금 잡아졌었잖아요. 여기 이 선까지 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간에 항상 신경을 써서 잘 데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잘 계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앞에가 라운드가 양쪽이 울지 않고 똑같이 다 나옵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앞에가 이렇게 곡선이 반드니 똑같이 떨어져야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는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는 다른데, 남자 옷은 킹쿠세라 그랬는데, 킹쿠세. 영어로 킹쿠세라 그랬는데 일본말이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양이 남아요. 그래서 재단할 때에 이쪽은 4분의 1을 더 쳐줘버립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점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지금 킹판도 안 쳐냈거든요. 보통 다 쳐내는데. 뒤에가 많이 울 때는 쳐내야 되는데 이거 안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기 뒤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히프가 없잖아요.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고맨삼층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쳐서 오비가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봐가지고 입어봐서 울려는 내릴 거예요. 양복바지라 그래도 제가 옷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 고치는 사람이 출균형 바지나 입고 옷을 고치고 있으면은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옷 고치는 사람이 깔끔하게 잘 입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두를 신고 하얀 와이사슬을 입고 일을 합니다. 초자고는 이렇게 아이론 감은 없어지죠. 초니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바지를 고쳤습니다. 제 몸에 맞게끔. 앞에도 부모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노을이 쳤었잖아요. 이렇게 고치기 전에 옷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노을이 안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옆에도 보면은. 남는 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패스폭크를 집어넣어서. 주머니로 버려지지 않고. 여기 괜찮죠? 이 정도면.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 아까는 너무 컸었잖아요. 여기 허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적당하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면은. 지금 이 노을 지는 것이. 뒷판을. 8분의 5 정도로 쳐냈잖아요. 그 정도만 쳐냈어도. 이렇게. 옷이. 날씬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칠까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이 전부 안 쳤어요. 그래. 그런 백도. 이거도 괜찮은데. 안 쳐놓으니까. 여기가 약간. 노을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걸 좀 쳐냈어야 되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하고. 녹화 불다가. 이거 안 쳐내가지고. 찍어. 여기가 이렇게 나올 텐데. 안 쳐내려고.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